어 됐다 이거 맞지? 오케이 올라가야 된다 올라갈게 이거 내일 할때는 멀미약을 먹어야겠다 이거 그게 좋겠어 아니면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어보고 싶겠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내가 지금 빈속이라 그럴 수도 없거든? 내가? 누나 공복에 파는 거 보려고 혹시 탈주하고 왔어 알았어 내가 밥 먹고 맛있게 놀아 맛있어 맛있게 놀아 엄마 아니면 무친걸이 바로 enquanto 찢어진 걸